장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주1학교 때부터 아마 기본적으로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설교 가운데 한 번쯤은 들어본 본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장면과 또 그것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를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기에 오히려 더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고 또 무엇보다도 본문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위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애굽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로 자주 등장하면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악한 나라 또 바로는 악한 왕으로 보통 묘사가 됩니다. 당시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다위성의 통치 이후에 강대국의 면모를 보여왔기에 주변의 나라들은 계속 이스라엘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자 왕의 딸을 보냄으로써 화친을 맺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혼인이 성사되었을 때의 그 왕비들 이제 결혼했으니까 왕이 아니니까 왕비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왕비들이 자신들이 살아온 그 나라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도 똑같이 이 우상을 그 신을 자신의 입장에서는 신이죠. 그 신을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역시 그래 너가 섬기던 신이니까 섬겨라 이렇게 허락을 했던 것이 문제죠. 이어서 2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까지 여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성전이 아니라 산당 그러니까 높은 장소에서 높은 장소에 있는 그 제사터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당이라는 것은 오로지 여우와 하나님만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당시에 우상들 그들이 각자가 섬기고 있던 특히 이들이 가난한 땅을 점령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우상들을 섬겼을 텐데 그 우상들을 그대로 이들 중에는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들을 위한 제사의 장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제사를 드린 이유는 엘리 제사장 이후에 여와의 법괴를 빼앗겼었죠. 그리고 그 법괴가 노빈한 땅 그리고 기본 예루살렘 등을 계속해서 옮겨다닌 결과 이 제사의 어떤 구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자기의 생각에 옳게 여기는 대로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당시 3절은 이러한 당시 상황이 반영돼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솔로몬이 여와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다윗이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였으나 여기서 행하였으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분이 기도를 잘 하였으나 예배를 잘 드렸으나 착하기는 하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뭔가 안 좋은 게 나오죠. 성격이 안 좋다든지 예배는 참 기도는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고집이 세다든지 우리가 생각하기 안 좋은 그랬으나 이거는 또 좋기는 하지만 안 좋은 게 있어 할 때 우리가 했으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우와 하나님께서는 민숙이 33장 52절을 보면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색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것도 문제고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산당이라는 장소 역시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 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2절에서도 봤지만 당시의 상황은요.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의 문제로 또 가족의 문제로 친지의 문제로 또 때로는 천재지변의 문제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교회 또 어디를 가서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있지만 수많은 신앙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제대로 신앙을 유지하려면 어떤 한 교회를 내 교회를 정해서 다니고 예물 생활하고 거기서 성도들과 교제를 했을 때에 제대로 신앙이 자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개인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 내 생각대로 개인의 정한 장소대로 예배를 들을 경우에는 내 생각이 우선될 때가 많아요. 각자의 소견에 따라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옆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문제인지 아닌지 누군가 옆에서 코치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건전한 어디를 가든지 건전한 교단에 속한 교회를 정해서 다니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내가 한 곳에 정착해 있거나 하면 이것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냥 내 교회 정해서 계속해서 쭉 다니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던 어떤 집사님은 그 회사에서 본인의 직책이 해외로 영업을 다니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말로 그래요. 1년의 절반은 해외에 있는다라는 거예요. 1년의 절반 이상 해외에 나가면 주의를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절반 이상을 해외에 있다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 주일 성수만큼은 내 교회에서 성기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서 정말 1년 52주 중에 한 두 주 정도 빼고는 50주를 다 본인 교회에서 지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회사에도 사실 눈치 봐야 되고 또 본인 일정도 어렵게 조정해야 되고 그런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 교회 예배를 지키셨다라는 것이에요. 보면 정말 믿음이 좋아요. 방송사역을 하셨었는데 방송사역도 펑크 안 내려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방송사역이. 그러다가 1년에 한두 주 중에 빠지게 되면 그 근처에 교회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호텔에서 그 교회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집에서 이제 영상 예배를 들이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익숙해져서 계속 나오지 않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극성일 때 많은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불이익을 당해서라도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막 그렇게 고수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찾아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이 이때를 좀 피해서 이 상황을 우리가 지혜롭게 대체해서 영상 예배로도 드릴 수 있고 때로는 줌 예배로도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피할 방법이 있잖아요. 대체할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 막 예배 현장에서 나와서 드려야 된다 했을 때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극성이야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아 여기는 안 드시나 봐요. 젊을수록 조금 마음이 자유로울수록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 없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극성스러운 성도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계속해서 이렇게 또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단을 보면요. 어떤 교단은 정말 너무 보수적이고 또 어떤 교단은 너무 진보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떤 게 맞을까요? 때로는 이 보수와 또 진보가 뭐 교회에 따라서 같은 교단이지만 교회에 따라서 때로는 목회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한편이 잘못됐다 나는 보수이기 때문에 진보 잘못됐다 나는 진보이기 때문에 보수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방종하지 않기 위해서 양극단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나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수다 내 편한 대로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진보다 내 생각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쪽 저쪽을 생각하면서 정말 무엇이 옳은가 그 극단을 주장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주장할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장할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쪽에서도 취해야 되고요 이쪽에서도 취해야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우리 신앙에서 고민하면서 나태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구원의 유일한 정답을 예수 그리스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확해요.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거에 있어서 어느 하나하나 빼거나 더하거나 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은요 대부분이 그 예수 그리스로 어떻게 섬기느냐 이 방식의 차이에서 서로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구약의 여러 율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구약의 율법들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너무 또 이상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다 지켜야 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로의 은혜를 우리는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의 여러 건면들이 당시에 상황, 오늘날의 상황에 비춰볼 때에 이것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여러 논란이 있는 부분이 본문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만 연구하는 신약자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지켜야 한다고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가 되면 사람 중심의 자유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웃사랑을 추구하며 막 봉사를 하는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선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자유주의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우선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다. 그런데 이 미세한 차이로 우리의 형통과 타락이 결정되는 겁니다. 다시 아까 본문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예를 들어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편하고자 내 교회가 아니라 내 집 근처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판단하기 쉽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에 있어서는 내 편의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답은 분명히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술과 담배를 해야 될까요? 말까요? 해야 될까요? 말까요? 제 개인적인 신앙은요. 하지 않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은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또 그리고 한국사회, 한국사람 특성상 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상 그리고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 옳다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목사님이 술 한 잔만 마시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쯤은 그래, 정말 당신이 내가 이거 한 잔 마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 믿는다고 약속할 거야? 그래, 내가 속는 셈치고 한 잔은 마셔줄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 술을 계속해서 오늘도 마셔, 내일도 마셔, 한 주간 내내 마셔 1년 뒤에 또 마셔 그렇게 유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불법이라 할지라도 이 한 영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로 믿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농담이었어요. 나중에 그렇게 할지라도 저는 우선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지가 무엇이냐? 우리의 현실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유지가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문제가 생긴 거죠. 신앙의 의지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로 의지하지 않고 이 수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중심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미세한 차이가 우리의 형통과 타락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에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죽은 인생이에요. 죽은 인생 예수님 없는 인생은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는 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하면서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그 믿음이 내가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내가 고백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하는 그 상황은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도 그것이 유지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솔로몬 왕국의 출발이 이런 위험 상황의 선에서 출발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애구방의 딸을 맞이했다는 것 역시 이런 조짐의 시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높이 세우시고 그를 번성케 한 이유에 대해서 이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부원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라 솔로몬이 그 재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부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여기서 솔로몬이 기부원 산당이라는 곳에 간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그 기부원 산당이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의 온 맘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큰 장소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큰 장소인 이 기부원 산당에서 솔로몬은 일천마리의 소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전에도 없었던 대규모의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이 기부원은 한 1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뭐 가깝다면 가깝고 또 멀다면 먼 거리일 수 있긴 하겠지만 이 솔로몬 왕이 왕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복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제사와 관련된 것을 직접 준비는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하나하나 명령하면서 잘 준비되고 있느냐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까지 가는데 무엇을 타고 갈 것이냐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에 관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왜 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작정기도 어떤 분은 일천번지 헌금을 하시잖아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특별새벽기도에 작정기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합니까? 주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작정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 선왕인 다윗이 보여준 그 위대한 모습 그 모습 앞에 그 다윗의 후계자로서 왕으로서의 부담감이 아마 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9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마음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강성한 나라를 물려받은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이뤄놓은 왕국을 이 젊은 솔로몬이잖아요. 젊은 솔로몬이 통치하게 됐으니 이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큰 제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감동하시죠. 그렇게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습니다. 청소 하나도 안 하도 드럽게 살던 아이가 갑자기 청소를 하고요 설거지를 하고 아빠가 출근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아빠의 구두를 어설프지만 구두를 닦아놨어요. 그 아빠는 아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뭐 필요한 거 있니? 더 놓고 얘기해봐. 사실대로 얘기해봐. 안 하던 짓을 왜 하고 그래? 하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내심이 기쁘겠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해놓은 설거지나 청소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 주변을 또 얼마나 지저먹으나 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봤을 때는 기쁘겠지만 주변은 정말 어지러웠을지도 몰라요. 외형적으로나 제3자가 봤을 때 칭찬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만 부모는 아이가 부모를 기쁘게 하려 했다라는 그 진심을 아는 것이죠. 부모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단순히 나만을 위한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제목인지 생각해보시고 그 기도 제목을 계속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맞춰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없던 것도 더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네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너의 장수를 위해, 불을 위해, 원수 멸망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내 백성을 위해서 이것을 기도했구나 기뻐하시면서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에 부기와 영광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점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이 문제의 여지를 남겨두었고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가운데 높이 평가한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셨나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랬던 이 솔로몬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반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 첫 마음을 끝까지 잘 유지했다고 한다면 아마 다윗보다 더 유명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복선처럼 솔로몬의 정말 아쉬운 부분을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죽는 날까지 변함없이 주의 길을 행하며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려 했던 그 모습 다윗의 삶을 보면요. 정말 모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막 거짓말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마다 그 선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큰 죄를 지어질었구나 나는 죄인이거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신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모습이 바로 형통과 타락 사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사실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외형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 자신을 비롯해서 타인을 향한 시선을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 내 삶은 어떻게 형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또 저러한 이유로 나름의 합당한 이유로 대지만 실상은 내 편의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기도원 집회 중인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서울제일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수능이 이제 30일 남았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추수감사절 전도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추수의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제 몰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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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